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준입니다. 안녕하세요 박윤영입니다. 정말 많은 양의 비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쏟아졌습니다. 내일이 걱정이에요. 맞아요. 오늘 밤부터 다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내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. 더 큰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비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의상도 그렇고 되게 잘 어울리네요. 오래간만에. 아 그래요? 지금 유부남이랑 잘 어울리고 싶지 않네요. 저도 그래요. 네. 그냥 안 어울리는 걸로.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발레하는 분 같기도 하고. 보여드릴까요? 됐어요. 네. 연예가 중계 첫 소식이죠. 앤젤라 김. 네. 재미와 스릴.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예능 프로그램들. 요즘 보는 재미가 쏠쏠하시죠? 바로 재미만점의 예능 프로그램들이 스릴 넘치는 스포츠와 만난 결과인데요.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도 불리우는 스포츠와 만나 더더욱 재미있어진 예능 프로그램들. 저희 연예가 리포트 NOW에서 짚어봤습니다. 재미있어요. 정말. 네. 한 주간에 있었던 연예가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보아서 전해드리는 연예가클리. 이번 주도 다양한 소식들을 많이 전해있는데요. 드디어 가수 B씨가 전역했다는 소식과요. 하하씨가 아빠 대열에 합류했다는 소식들은 다양한 소식입니다. 연예가클리. 지금 클릭하겠습니다. 살 좀 빼줘야지 옷이 작아보여요. 좋았어요. 걱정 말합니다. 가수 B씨가 21개월 동안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습니다. 지난 수요일 국방홍보원 앞에는 많은 취지진들을 비롯해 국내 및 해외 팬 800여 명이 모여 B씨의 전역을 기다렸습니다. B씨는 그간 연예병사들의 전역 때와 달리 후임병사들의 배웅 없이 홍보원을 나섰는데요. 저녁을 기다린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했습니다.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최선. 하지만 밤새 현장을 지키던 팬들을 위해 잠시 차를 세운 후 팬들의 환영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그리고 당일 오후 어머니 산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언제부터는 뭐 되게 재밌다는 그런 건 없고요. 이런 활동에 대해, 활동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시고 결정하실 것 같아요. 네, 앞으로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.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은 휘성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. 휘성씨는 피부과, 정신과 등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군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프로포폴 맞은 휘수가 10번이 안 되고요. 일단은. 네. 10번이 안 된다는 거는 진짜 의료용 목적으로 썼다는 거에 반증입니다. 네. 하지만 치료를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밝혀 불법 투약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. 이에 군검찰은 조사 결과 혐의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밝혔습니다. 휘성씨는 허리 디스크랑 또 원형 탈모 때문에 치료를 받았는데요.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나왔고요. 또 하나는 다른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불법 투약자들과 달리 의존증이라든지 그런 중독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본인은 좀 더 차분했고요. 남은 군생과 잘 마무리해서 조용히 전역하는 길을 바라며 있는 것 같습니다. 현재 논산훈련소에서 조교로 복무 중인 휘성씨는 오는 8월 6일에 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. 실감이 아직까지도 안 나고 있습니다. 가수 하아씨와 별부부가 지난 화요일 엄마 아빠가 됐습니다. 결혼 8개월만에 등남을 했다는 깊은 소식을 전한 하아 별부부. 결혼 8개월만에 등장하는 날씨였습니다. 예 너무 좋습니다. 자연본만 하신 거예요? 그렇죠. 이름은 정했어요? 예 일단은 이름은 아직. 무엇보다 축하합니다. 가수는 다음날 수는 라디오일 출연의 소감을 밝혔는데요.